모든 백성들은 굽신굽신거리기 바랍니다. 굽신거리라는데요? 나도 여기서 풀리지 않아. 너희들도 거기서 풀리지 마라. 이 동네에서 랩하면서 나한테 수고를 안 하고. 렛츠 겟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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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워하지. 이쪽도 부러워 저쪽도 부러워. 애들도 부러워. 나는 부러워. 그렇지 그렇지. 다 같이 세이 형! 그렇지 그렇지. 세이 형!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나의 미모를 따라 오려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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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을 꿀어! 원순은 어때? 다 듣기 전에 심상하지 않아. 역시 하나의 대약! 하지만 너는 그깍구만 어디를 잊어버려 평상치 못할 밤이야 신스코 더 왈츠와De Freed Lars 와우 LETS GO LETS GO cast 무 applies 넌 내가 달랠 트랙 브레 arrangements 그냥 regardless 아! 뭐라고? 발보? 아무것도 없는 정보지만 그냥 껌 쉽게 씹지 뭐! 예상은 해서 가벼운 분위기 예상은 해서 억지로 살리기 어디까지나 누릴 뿐 삐지면 안 돼요, right? 생각보다 많이 애기게 랩하는 말투도 에베베베 내 존재감도 제로 내 진지함은 제로 플러스 네 존재감도 제로 생각보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좋아보여 두 배로 해 또 말할게 위아다 보여줬지 위아다 딱 보니까 이거 멤버 중 누가 했어도 위아다 위아다 뭐야 끝이야? 우리는 진짜 히든 랩이 있지? 어? 이게 반격 반격? 반격? 원선 없어 없어? 자 오늘의 승자 오늘의 승자 자 오늘의 승자 예예예예 골골골골골 원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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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스카치 캔디 커피맛만 나 하나만 떼서 주면 안 돼? 아 나 커피맛 좋아단 말이야 커피맛만 하나 떼서 줘 이게 커피맛인가? 어 커피맛은 좋아 이 정도면 이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이다 괜찮다 형 괜찮다 형 거의 내 랩을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형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돌을 우리 행성에 내가 직접 데리고 오겠다ito 우리 행성에 내가 직접 데리고 오겠다 형 오 진짜 가요 오우 오우 친구들을 데리고 와 가야겠다 형 ardan 우리가 친한 연차를 하자고 하자고 따라오자 한 волs 아 creators mom 위하당이 드디어 유흥궁으로 입성을 하게 되난 디 뱀파족의 복숭아 나뭇가지를 찾을 수 있을런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 갑자기 뭐야 왜 해가 갑자기 와 갑자기 겁나 추워 쇠가 왜 졌지? 원래 밤과 낮이 막 바뀐대 누구냐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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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브꾼의 제자가 되어 흰 운명의 정보를 빼내야 한다! 언능 안 오냐옹? 오면서 계속 해가 졌니 안 졌니 말했던 것 같은데요? 여기는 우주다용 갑자기 1분이 지나면 낮이 되고 또 1분이 지나면 밤이 되고 이런 곳이 바로 우주다용 신비한 곳이구만 낮에 찍고 싶으면 내일 또 와야 된다용 아 안 됐나요 안 됐나요 우주가 최고요 우주가 최고 그런데 내가 딱 보아하니 혹시 새로운 춤선생님과 랩선생님 아니냐용?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자로 받고 싶어서 바로 달려왔어요 나에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용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함부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다용 그래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놓을 거다용 그럼 제대로 받아주십니까? 성공하면 제대로 받아들인다용 잡 수 있어 부채질에서 모든 걸 다 써가면 된다용 부채로 공을 굴려서 볼링핀을 다 쓰러뜨리면 되는 거고요 한 명이 외주를 잡고 두 명이 손을 잡아줘서 여기까지 통과하면 합격이다용 제자가 될 거다용 야 안 꺼질 거 같은데 여기서 꺼야 돼 여기서 꺼야 되는 거였어 어? 진짜? 최대한 이렇게 준비됐나요? 준비됐다용 자 세게 세게 준비 시작 파이팅 하난용 파이팅 하난용 파이팅 하난용 오케이 빨리나 much 脚 뿔리뿔리뿔리 stance 다 그러고 Frank 빨리뿔리 빨리 andra 빨리나 antibiot 더 세게 하라용! 더 세게 하라용! 더 바랍니다! 탈탈탈탈! 바랍니다! 너가 움직이면 안 되네. 아, 용하 탓이네. 아, 용하야. 그러면 용하만 제자로 안 받을걸. 어? 여기 왜 바뀌었나용? 왜 바뀌었나용? 자신 없어서 바꾸겠소. 오, 그 자신감 좋았다용. 자, 준비됐나요용? 나 이것도 장이 없다용, 그런데. 넌 새야! 넌 새야! 넌 새야! 준비! 파이팅하라용! 파이팅하라용! 파이팅! 시작! 아, 뭐 하는 거야! 조용히 하면 안 돼! 아, 뭐 하는 거야! 조용히 하면 안 돼! 왜 이렇게 못하나요용? 왜 살아오면 바뀌었나용? 오히려 방해된다용! 아니, 빨리 빨리 저거해. 아, 뭐하냐! 야! 야! 이게 또 바꿔야 될 거 같다용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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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. 안 됐다. 실패다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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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 불도 못 끄냐용? 불도 못 끄냐용? 이게 어떻게 된 거냐용? 자신 없다용. 파쿠라용. 파쿠라용. 파쿠라용? 내가 바꾸겠다용. 배하러 갈거 MA cannot ever wins. 준비하시고 시작! anything GRST 그래, 방금 가자. 됐다용 됐다용. 됐다용. 그래, 방금 가자. 그렇지. 바로바로, 이제 10초 지났다용. 10초 지났다용 자자자자자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이미 실패해요 나 어깨 빠지겠다, 형 할 수 있다, 형 어깨 아프다, 형 나 한번 바꿔볼까요? 준비 시작 시작 오, 침트로 오, 침트로 오, 침트로 오오오오오 뿜뿜뿜뿜 어,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침착해 침착해 시간받아 침특 아아아아아아 침특 침특 아아아아 우와아 진짜! 이거 어려워요! 아깝다 형 하나, 하나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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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마! 나 슬슬 옥이 생기거든 지금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대현이 형! 그 전에 저 녀석들 궁기 한 번 잡으시라 형! 야! 적당해! 적당해! 다섯 반째 형! 다섯 반째 형! 다섯 반째 형! 바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! 레츠 고! 준비 시작! 종원님! 가자! 케이크 정원님! 두스트로 돌아가겠다! 둘 다리 둘 둘 오리 들어와 뭐가 있냐, 형? 5초 5초! 저 5초 동안 준서의... 준서의 미남계를 보여주겠다, 형 미남계? 그래, 너 오늘 스킬을 많이 안 쓰긴 했다, 형 나 스킬 쿨타임 길다, 형 만화... 만화 소모도 뭐 큰데? 부채도 있겠다 다 한 번 보여주라, 형? 다 한 번 보여주겠다, 형 달빛이 집에 안 있는 날개처럼 가서 촛불 끄라, 형 가서 그냥 촛불이나 끄라, 형 이게 뭐냐, 형 도대체! 자, 자, 자 미남계 말고 다른 개인기 같은 거 없냐, 형 용하 형한테 잘 어울리는 개인기가 생각났어 어? 뭐가 있냐? 승돌이랑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질댄스 같이 저질댄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잘 살릴 것 같아요 저질댄스 되겠나, 형? 할 수 가 있어, 형? 조금 주사랑... 주사랑공 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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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자, 이쁘고! 합격! 합격 됐어요! 합격 됐어요! 합격 됐어요! 과사 합격! 합격! 합격 됐어요! 합격 됐어요! 이게... 이게 같이 해야 돼! 같이! 강풍이 더 잘 볼 수 있게! 알았다용! 오케이 시너지 효과! 알겠다용! 준비됐나용? 그러면 가보겠다용! 준비! 시작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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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전분기였다용! 한 번에 스타이크! 과연 과연 과연! 제발! 과연 과연 과연! 빨리! 빨리! 잡아! 제발! 좋아! 어! 고객님! 고객님! 오! 방송! 오! 얼쑤! 정식으로 이 호북군의 제자로 임명됐다요! 호호북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느냐요? 김용몽 정보 좀 캘려고 하는데 김용몽? 김용몽 용몽 님의 그렇게 부르다니 무슨 소리 하는거 신이하잖아 갑자기... 우주와서 갑자기 말이 꼬였다요 자, 김용룡 님께서는 항상 좋은 자리 가실 때마다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. 그래서 항상 스타일리스트가 옆에 붙어 다닌다. 명품 좋아하시고. 명품 좋아하신다. 랩도 잘 하신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자, 한 번 따라 오라뇨! 오라뇨!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! 슛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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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! 살려달라용. 춥다용. 이렇게 생겼었구만. 어? 저분은 누구지? 도와주신다면 제가 김용룡과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화려한 조명이 검사해. 진짜 제대로 아이돌처럼. 얘들아 아이돌이야? 뭔 느낌이 잘지? 투머치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던데. 머리칼에 금깔을 뿌려버릴까요? 나는 송재주가 있어. 3! 2! 1! 도와주신aton 헬멘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